자 우리 백향호는 오늘 사실 가수 겸 트레이브의 다양한 무대에서 우리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스포츠 모델의 발전을 하는 편을 저희도 듣고 싶다고 합니다. 저 무대가 있고 요 버스 마리아 정상급 선수로도 활동하는 게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후배입니다. 근데 이 친구 전부는 꼭 한번 골라 드릴 거예요. 피트니스 대회는 여러 대회를 참가하여 입사수하고 늦게나마 혜택을 느끼고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순수함과 순직함으로 승부를 하고 싶다는 모델인데요. 그 순수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네 그렇네요.